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춘천의 양돈법인이 원주와 횡성, 강릉에도 양돈농장을 운영 중이지만 춘천 외 다른 농장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춘천 말고도 원주시 소초면에서 1만 5천 마리, 지정면에서 종돈 1,500마리, 횡성군 안흥면에서 3만 6천 마리 등 5만 6천 5백 마리를 더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긴급하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. 방역당국은 긴급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.